공주, 오늘이 드디어 결전의 날이오. 왕자님, 너무 무서워요. 허허, 걱정하지 말아요. 통집사! 네, 왕자님. 어서 이제 출발하도록 하지. 네, 알겠습니다. 루크! 왕자님, 준비 다 됐습니다. 우와, 왕자님, 너무 멋져요. 어허, 뭘 이 정도 가지고. 자, 그럼 탑승하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출발하도록 하지. 네, 잘 다녀오세요, 왕자님. 무슨 소리야? 동집사도 같이 가는 거지? 네, 저 어둑이야. 당연하지. 빨리 따라와. 마녀들 걸리면 강아지도 될 수 있다 그러는데. 뭐하나, 빨리 와. 네. 보고싶은 우리 강수님. 흐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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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누가 이렇게 시끄럽게 우는 거야? 아, 마녀님. 다녀오셨어요. 그래. 겨우 강아지에서 펭귄으로 돌려놨더니 지금. 이렇게 울면서 시끄럽게 하는 거야. 아, 아닙니다. 지금 청소를 아주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그래. 농탱이 피지 말고. 아, 오늘따라 너희가 더 부럽구나. 공주. 저 마녀가 공주를 그렇게 만들었던 마녀란 말이요. 네. 너무 무서워요. 걱정 말아요. 내가 용서하지 않겠어. 아우, 보기만 하는데도 떨리네. 아우, 떨리는 거. 마녀님, 낮잠 주무실 시간입니다. 어쩐지 쫄리더라. 나는 위에서 자고 있을 테니. 별일 없는 지역의 주위를 살피도록 하거라. 알겠습니다. 뽀로로, 너도 잠시 쉬도록. 마녀님 말씀 들었지? 잠시 쉬도록. 네, 감사합니다. 내가 여기서 지켜볼 테니. 도망갈 생각은 꿈에도 꾸지 마. 네, 당연하죠. 도망가면 어떻게 되지? 다시 강아지가 될 거예요. 그래, 지켜보고 있겠다. 알겠습니다. 아우, 겨우 쉬는 시간이네. 저쪽 벤치에 앉아서 좀 쉬어야겠다. 아우, 이 시간이 제일 행복하구나. 아우, 공주님. 뽀로로. 아우, 공주님. 조용히, 뽀로로. 마녀와 깰지 모른다구. 네, 알았어요, 공주님. 근데 어떻게 되신 거예요? 봉수도 원래대로 찾으시고. 너무 보고 싶었어요, 공주님. 어, 그래, 그래, 뽀로로. 울지 말고. 왕자님께서 우리를 구해준다고 하시니까 조금만 기다리도록 해. 왕자님이요? 응, 이리로 와봐. 인사드려, 왕자님이야. 어, 안녕하세요, 왕자님. 어, 반가워요, 뽀로. 많이 힘들었죠? 어, 말도 마세요.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마녀를 아주 혼내줄 테니까. 고맙습니다. 우선 마녀에게 들기면 안 되니까 티내지 말고 저쪽 애가 있으셔야 해요. 뽀로로, 어디 있느냐? 아, 안 돼. 저 지금 갑니다요. 자, 그럼 우리도 작전을 개시해볼까? 뽀로로 얘기 소리가 들리던데 혹시 누구와 대화를 한 거냐? 아, 아니에요. 저 혼자 외로워서 혼잣말 한 거예요. 그렇단 말이지. 아니, 이게 뭐야. 왕자님, 왕자님. 움직이지 말아요. 왕자님, 즐거워 처리하겠습니다. 왕자님. 아, 혹시 그렇게 무슨 소리야? 뽀로로. 다들 어디 간 거야? 아니, 너는 누구냐? 마녀,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마녀님, 이제 클났어. 왕자님한테 클났어. 시끄러워. 널 다시 강아지로 만들어버리겠어. 왕자님. 마녀, 다른 사람들은 두고 우리 둘이 해결하는 건 어떻겠어? 아, 아직 내 실력을 모르는 건 좋다. 내가 이기면 왕자는 강아지게 될 거야. 왕자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공주. 내가 반드시 이길 테니. 저쪽에서 뽀로로 하고 안전하게 기다리고 있도록 해요. 네, 알겠어요. 왕자님. 왕자님, 화이팅. 왕자님, 화이팅. 왕자님, 화이팅. 하하, 가수로코가. 본, 비빔오라라, 본. 마녀님,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그래, 저 녀석들은 다 없애버려라. 네. 아, 공주님, 저것도 쌍 장난 아닌데요? 나 무서워서 못 보겠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이기고 있어요. 어, 끼리. 승리. 어, 본. 괜찮으냐? 죄송합니다. 이런 나쁜 것들. 본. 마녀, 당신은 줬어. 항복하는 게 어때? 아, 감히 나의 본을 저렇게 만들다니. 용서하지 않겠다. 수리수리. 예. 어, 루코가 미니 자룡체로 변했어요. 아니, 루코. 루코. 이런 못된 마녀. 루코, 바람과 함께 사라져라. 후. 마녀 무서운 줄 모르고 이렇게 오다니. 너희들은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자, 수리수리 마수리. 이어, 봐.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하하하. 아, 못된 마녀. 니께, 니가 넘어간 거야. 공주. 공주. 왕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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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어, 공주. 마녀가 마법을 사용한다고 해서 내가 반사경을 준비해왔어요. 어허. 와, 왕자님 머리 진짜 좋다. 이제 걱정하지 말고 우린 성으로 돌아갈까요? 좋아요, 왕자님. 왕자님. 그러면 저 강아지는 제가 처리할게요. 좋아요. 루코, 루코. 와, 와. 욕자하지 않겠죠? 가리사. 왕자님. 왕자님. 루코도 마법이 풀렸나 봐요. 그런 것 같아요. 공주. 그동안 고생 너무 많았어요. 이제 앞으로 저랑 행복합시다. 네. 왕자님. 너무 멋있어요. 아하하. 어서 타도록 해요. 네. 왕자님. 왕자님. 어휴. 다 어디 간 거야? 성으로 돌아간 거야? 저도 데려가셔야죠. 아휴.